하추왕이 올라가는데? 일단 이거 지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까? 원래 이게 안 돼? 원래 이거 무조건 여기에 도착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이쪽에서 타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거 있지 않나? 왜 얘는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건가? 귀엽다. 아니, 귀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발 도착이 같은 플랫폼만 되나 보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일단 뭐 좋다. 그러면 다른 놀이동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비슷하나? 어? 여쭤면서 기다려.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시메트리가 되게 중요한데. 아, 이게 시메트리가 되게 중요한데. 아... 시메트리가 안 되잖아. 아, 졸크라이네. 안다, 안다, 안다. 어, 이거 된다. 어, 됐다, 됐다.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어. 나 진짜 개 이쁘게 하나 만들어야지. 막 전 세계인이 보고, Holy shit! It's a beautiful! 꺼지라 그랬지, 이거! 똑바로 할 거야, 형. 나는 장난칠 거야, 이거는. 아,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네. 아, 왜 원이 안 그려지지? 원이 안 그려지니까 극혐이 있네. 아, 원이 왜 안 그려지지? 원이 제일 중요한데. 원이... 원이 이뻐야 다른 게 다 이뻐지는데. 이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먼저 만들어야겠어. 정중앙에. 길이 정중앙에 놓이도록. 오케이. 네? 높이도 지장할 수 있어? 네. 진짜 전 세계인이 우러러볼 작품을 만들겠어. 아. 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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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아름답다고 칭할 파크를 만들겠노라 그것이 나의 원대한 꿈 중 하나노라 원 만드는 거 있다고? 직선을 90도로 꺾는 길을 이용해서 왜 이렇게 크노? 아, 깜짝이야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빵구로 이따가 이따구로 내놨어 이거 했나? 아, 4대다 아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엔첸트랑 저건 되지 엔첸트랑 엑시트라 안 되지 아 아 아 이건 내가 계속 한 바퀴인데. 길을 좀 더 크게 하자 얘들아 안되겠다. 내가 원하는건 이게 아니야 앵글 스냅을 이용하자 아니 스냅 다시 꺼 아 팍!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아 아 왜 여기는 직선 직선 아니야 아니야 은기야 잠깐만 너 등신이야 똑바로 안해 게임이 장난 아니야 개빡채네 개빡세네 아 근데 진짜 너희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잘 만들거야 너희들이 더이상 나에게 예술적 감각이 어쩌고저쩌고를 하지않기위해 진정한 예술로 그림을 그리겠다 30 360도 나누기 360도 나누기 90도 나누기 2 45도 45도 나누기 45도 나누기 직진으로 한번 뽑고 길을 넓혀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노라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해서 그리드가 멈추는 곳에서 만들어야돼 여기다 아 이게 왜 왜 왜 왜 왜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오케이오케이 아오케이오케이 이게 됐다 얘들이 왜 이 찌랄을 하는지 알았다 아아오케이오케이 그리드 멈추는 곳에 일직선하는 방법 일직선하는 방법 45도 아..오케이 머리를 써라 응기야 응기야 머리 써라 개..개지껄 해주면 아.. 너무 가기 높은데 방금 너무 가기 높은데 22.5토로 안해보자 안 되는데 22.5도 안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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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해 쿠프차는 22.5에 2칸 어